강아지집에 낙서했네 아리가? 그럼 어떡하지? 동그라미도 그렸어? 어떡해 아리 강아지집에 낙서한거야? 강아지집에 낙서했어요 물티슈로 닦아야겠네 닦아볼까? 강아지집에 낙서한거야? 뭐라고? 지찬이 어쩔 수 없지 뭐 뭐라고? 지찬이 어쩔 수 없지 뭐 크게 얘기해봐 지찬이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닦으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닦아지지 뭐 어떻게 할까요? 코 자요 책 한번 읽고 코 자요 책 읽을까? 책 골라봐 책 골라봐 엄마 이 도트 유티 쭈피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? 하리도 먹는 거 좋아해? 응 다시 해봐 왜에에에에 웨이